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하셨죠? 막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수학 상학 코드의 상편을 완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친절한 강의, 그 와중에서도 정말 수능에 도움되는 것, 수능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수학 상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행동력이 뭘까? 그래서 각 필수 개념마다 선생님이 뒤에 붉은 글씨로 이런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전적인 것들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좀 기본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이제 또 선생님 하편 들어가고요. 와, 드디어 이제 선생님도 현장 개강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개발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죠? 현장 개강도 하는데 맨날 밤새고 있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아. 같이 선생님만 으쌰으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힘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 방향적인 측면에서 첫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처음엔 이만큼 잘못됐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보면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나침판 역할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교재 봤으면 좋겠고, 좀 더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쓸데없는 거로 낭비하지 않게끔 안내 드리는 게 선생님이 이제 나침판으로서의 선생님의 역할이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선생님이 교재를 또 개발을 했고, 유형 코드가 예정했던 것보다 문항을 그냥, 그죠? 문항 만드는데 선생님이 너무 쉽게 봤어, 처음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강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밤을 많이 새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은 그래 브로스, 결국은 그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그냥 단순히 그런 유형만을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정말 도움되는 유형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항들을 전부 다 또 개발을 해서 교재에 넣어놨으니까요. 강의가 목적이라기보다 여러분도 훈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풀어보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거나 그래도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거야. 좀 궁금해. 그러면 좀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를 비교해 보면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또 얻어가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적어도 이제 겨울방학, 여러분 제대로 된 기본기, 현 수능이 이렇게 변하는, 뭐 많이 변하다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걸 선생님이 커리를 많이 보완을 해서 올해 이제 런칭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고 강의에서 또 만나고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할 수 있죠? 바이바이!